1.이상성 몹시 불쾌한데 오늘은 이정도로 하죠? 아이씨 말엄마 도둑이 아니라 조금 날권도 사부님한테 사오는게 맞습니다 네? 아니 저한테는 그냥 우리 이소방의 아들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아드님이라니 누구더라 아들이래 억울해 억울해 아버지 왜 한필 진영이었을까 싶어 나는 우리 큰애 재호 시킬 거니까 재호 무슨 얼어 죽을 재호니야 혀가 니한테 이 기지배랑 엮이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진짜 예쁘다고요 빛나 나도 너 귀여워 이렇게 정졌다가 두통수 크게 맞아요 괜찮다니까 안 돼 팀장님 어떤 분이셔 너 그렇게 결혼했구나 너 지금 니 무슨 셀나지 몰라 하하하하 하하하하